문재인 후보의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안희정 캠프에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형평성 있게 저희들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충청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호남 경선에서는 60%에 달하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충청 경선에서 그 정도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희들 그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요. 아 그래요? 네. 과반 넘으면 성공이다. 그리고 55% 넘으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호남에서 60을 넘겼거든요. 저는 그것이 호남의 국민들께서 문재인이 가장 정권교체를 확실히 할 후보다.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가장 적임자다. 가장 잘할 사람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힘을 몰아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결과로 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충남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희정 후보와는 특별한 정치적 연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 지사가 충남 지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도정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당의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매우 절박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정권교체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누가 적임인가 여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남 충청 도민들께서 충청 국민들께서 매우 거기에 적합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충청 지역은 안희정 지사의 안방이기도 하는데 안희정 지사가 또 문 전 대표 측에 향해서 날선 글을 하나 또 올리셨던데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가진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고 얘기를 단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갖고 세상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맞상주 노릇을 할 때 그때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을 절대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 전체를 해친다면 그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사회를 둘러 나눠서 선과 악 또 정의와 불이 이것으로만 우리 전체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아픈 곳을 치료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 지사님, 안 후보님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또 아마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한 팀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이렇게 한쪽 이긴 쪽이 진쪽을 끌어안을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작가가 준 사전 질문제는 없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는 보조 타이어고 문재인은 펑크난 타이어다라고 해서 호남 쪽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또 마찬가지로 큰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두 후보 간의 대립구도 얘기가 오늘부터 언론 조간신문에 많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의 주, 뭐랄까, 신경 써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경선은 이제 끝났다, 다음 본선에서 상대해야 될 안철수 쪽을 좀 견제해야겠다, 이쪽이 더 주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역사적, 큰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이 위대한 결단이지만 굉장히 지독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국민의 80% 이상이 탄성을 해서 결정된 일인데, 그리고 나서 뭘 결심을 하셨냐면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여기인데 저는 거기에 누가 가장 적인이냐,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지. 지금 말씀하신 오조타이라냐, 펑크나타냐, 이런 논쟁과는 저는 국민들이 그런 논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지사냐, 안철수 대표냐 하는 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지지율의 견고성이나 흐름을 보면 국민들은 상당도 많이 문재인 대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가장 잘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거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 의원님 목소리 쪽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됐든 또 그 뒤에 안철수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했고, 따라서 최명길 의원도 같이 나갈 것이라고 해서 이른바 반문연대가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꾸려지는 것 같아요. 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명길 의원 문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김종인 대표님도 제가 지난 총선 이후 대변인으로서 잠시 모셨었는데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김종인 대표님은 그동안의 말을 이렇게 다시 종합해보면 더 이상 킹메이커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재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께서 국정을 해보겠다는 그런 열망이 매우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것이 직접 출마로 이어질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문연대나 비문연대나 이런 방식은 매우 공학적인 접근이다. 정치공학적인 접근인데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핵을 결심하고 정권교체를 결심한 마당에서는 그런 정치공학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는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이런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이냐 이 기준에서 어떻게 비칠 것인가 국민들이 저는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떨까 매우 극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회의적인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이끄는 이런 반문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쪽까지도 아우르는 이른바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얘기하는 이른바 샐러드 연정론이요. 무조건 문재인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형과 정체성이 다르지만 우리 좀 같이 손을 잡자. 그래서 샐러드 연정을 좀 해보자.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저는 말로서는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은. 그런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어떤 형태라든지 모여서 정권을 다시 잡겠다. 저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죠. 탄핵 탄핵과 탄핵 반대가 되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시대정신과 맞지 않아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서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해보자. 정체성이 그런 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 정체성은 저는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광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 박광훈 의원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